전남과 경남을 포함한 우리나라 남북권에 대한 정부의 관광개발 기본 구상이 확정됐습니다. 7천억 원에 가까운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 권역별 브랜드 개발과 관광인프라 확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확정한 남북권 관광개발 사업 기본 구상은 권역별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전남, 광주, 경남, 부산, 울산 5개 시도를 남북권, 남서권, 남동권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모두 6,900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는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 가운데 전남, 경남이 포함된 남중권은 웰빙과 행복, 건강의 조화를 이루는 한국형 웰리스 관광메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가 짝을 이룬 남서권은 섬과 해양, 역사문화 자원이 어려워진 남도문화예술지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남중, 남서권 관광개발로 전남 지역 사업에 배정될 국비가 3천억 원. 대부분이 관광인프라 확충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선언적 의미에 그친 채 부진한 남이안 관광벨트 사업과는 다르게 중앙정부가 계획을 직접 짜고 사업비를 조달해 실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전남의 많은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세계적인 핫플레이스로 만든다면 세계에서 관광객이 많이 밀려오게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전남의 관광지도가 거쳐가는 지역에서 체류형으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북군 관광개발 사업이 가져올 전남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5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1,700억 원, 일자리 창출 5,500명이 예상됩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작하는 3조 원 규모의 제7차 전남도 관광개발과도 연계해 남도만의 매력을 보호소로 가꾸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